니가 틀린거 이거 Glad, Nervous, Confused, Shocked, Afraid, Excited, Lonely 너무 많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수업번 써서 보내달라 그러는데 안 보냈지 아직도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그러고 나서 내가 3시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 집에 가고 나서 너 또 엉뚱한 걸 할 것 같아 하고 5시에 내가 다시 한번 너 3-2 하라고 엉뚱한 걸 말고 3-2 하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니가 그 다음에 다시 했잖아 다시 했는데 또 Glad, Nervous, Confused, Afraid, Excited, Lonely 뭐가 달라졌어 도대체 어? 그랬었고 그래서 혼나고 빨리 20번 숙제 해갖고 보내라 그랬어 도저히 해도 더 안나게 안들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은 넘어갔잖아 어?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어? 자 앉으세요 쪽바로 자리에 자 그래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카 3-4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 LOT OF A LOT OF 계속해서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너 진짜 20번 씩 써서 보내 나한테 어? 엄마 또 말씀드려야 돼? 이래갖고 중학교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다음? Weather Weather W A D H E R 계속해서 Lightning Lightning I I G H T T I G H T cows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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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을 만들어줘야 할거같아 닝을 어? LIGHT 어? 자 어려운거 소리 안나는 GH까지 했어 I가 I 내 이름을 불러서 I에서 요까지 L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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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닝 붙여줘야될거 아니에요 LIGHTNING 계속해서 FROG FROG? 아 FO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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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G G FO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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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맞는게 어? 몇개인지 봐 다섯개중에 FOOG FOOG 계속해서 FO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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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 어 주말에 한꺼번이 할거야 어 계속해서 다시 공부하고와 이게 뭘 공부한거야 으음 으음 저겠어 ㅇㄹ